부원님께 엄마 아빠다 주렴이야 잘 지내지 수영이도 잘 지내는 것 같던데 편지 보니까 신나는 게 노는 것 같아서 왠지 기쁘네 여기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누나랑 수영이한테도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이죠 공부도 잘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한국 돌아가면 수영이도 영어를 잘 가르쳐주고 할게 한국 가면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싶은데 많이 놀게 해줄 거라고 믿을게 남는 수업도 열심히 맡고 돌아갈게 돌아가면 또 같다고 울리지 마요 여기는 찜씨도 좋은 것 같아 카톡 갈 수 있으면 사진도 많이 보낼게 그런 이만 줄게